미국인들은 화려한 파티가 아니더라도 지인들끼리 모여서 간단히 술 한잔씩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작은 파티를 여는데요. 예를 들어 올리버가 주최한 파티라면 당연히 올리버가 초대한 사람이니까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모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올리버라는 사람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올리버와는 어떻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 How do you know Oliv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How do you know Oliver? 올리버는 어떻게 아세요? We went to the same school.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뉘앙스로 저희는 동창이에요. We worked together. 같이 일한다는 뉘앙스로 동료예요. 우리가 파티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좋은 표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